1. 3. 3. 3. 4. 5. 5. 5. 좋아요 됐스. 6. 6. 7. 그렇지. 아 나 닭살 돋았어. 지금 괜찮았죠? 지금 돼지 왔죠? 요거 저장하도록 합니다. 요거 저장. 회원님의 첫 풀수용. 이게 풀수용. 원화까지 다 만들어드린거. 그렇지. 나이스. 아 이게 진짜 몇주에 한번 쫙 소리 한번 들을까 말까 했는데. 아 신기하다. 고맙습니다. 네.